너무 깜짝이야! 나보고 안 놀랄 순 없냐? 아, 네가 미리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래지! 뭐야, 언제 나왔어? 지금? 막... 그래? 근데 여기서 뭐해? 서 있는데? 설마... 나랑 같이 가려고 기다렸다던가... 그런 말 하면 안 민망하냐? 아니, 네가 요즘 막 계속... 아무튼, 네가 요즘 계속 막 이상하게 그니까! 뭐가? 그 사물함에 내 티! 그것도 너지? 막 그런 거 한가득 넣어놓지 않나? 내 티 안 먹었냐? 먹었는데... 아, 지금...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!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마! 나 불편해! 그래? 그건 나도 귀찮았어! 그리고 이렇게 막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도! 그래? 그건 안 귀찮은데... 정말 이상한 대화예요! 이게 친구 사이 대화 같기도 하고... 아닌 것 같기도 하고... 너 근데... 침 흘리고 잤냐? 이건 친구! 됐다! 나간다! 같이 가! 같이 가려고 기다린 거 맞으니까! 뭐? 그리고 불편하다니까 말하는 건데... 그리고 불편하다니까 말하는 건데... 방금 나온 건 아니고 한... 한 시간 반 기다렸어... 또 불편하라고 말한 거야... 이건... 안 친구... 이건... 야... 근데... 너 침 흘리면서 퍼져는 거 알았으면 그냥 가는 건데... 다음엔 좀 미리 말해주면 고마울 것 같다... 다시 친구... 야... 잠깐 좋은 거라고 했지! 매번 네가 말하는 잠깐은 어느 정도를 말한다냐? 아니야... 자아! 왜 이리 오지... 뭐? 아... 태어난의 주소... 태어난ub 폥 태어난의 주소... 태어난의 주소... 태어난의 주소... 태어난의 주소... 태어난의 주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